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조용중입니다. 내일은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에서 20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8도, 부산 14도로 3도에서 15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2도, 부산 24도로 19도에서 2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에서 20도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압계 전망입니다. 내일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의 경우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청명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중국 중부지방에서 접근해오는 상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서리와 안개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면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전국 내륙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린 곳이 있겠고 강원 내륙 및 산지와 그 밖의 높은 산지에서는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낮아지면서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내일 밤부터 강원 산지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섬을 관리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